아, 좋다. 날씨가 괜찮네, 좋네. 우와, 뻥 뚫렸어요. 뷰가 너무 좋은데요? 뷰가 너무 좋다. 시원하다, 시원해. 네. 그런데 스트레칭을 일어나시면 바로 하시나 봐요. 저는 스트레칭을 꼭 해요. 아침 저녁으로. 아휴, 됐다. 그런데 또 스트레칭 하시면 바로 또 어딜까요?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. 일어나자마자. 따뜻한 물 반, 찬물 반.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멋지신데 어떡하지? 그리고 이제 당을 재요. 일어나자마자 재는 게 당. 아, 그래요? 혈압, 혈압. 혈압, 혈압. 혈압, 혈압. 혈압도 재고, 당도 재고. 아주 조절이 잘 되고 계십니다. 지금 보면. 전날 저거 하면 오르던데. 오늘은 괜찮네. 오케이. 아휴, 그럼 혈압을. 하나는 고지 열정약, 하나는 혈압약. 바로 약을 챙겨 드시네요. 혈압약이요. 성인병 있으신 분들이 약 챙겨 먹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. 그렇죠. 아주 그게 일과예요. 그래서 이렇게 선우용료 씨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.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.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. 내가 이걸 먹는 거는 사실 혈관성 치매가 이제 좀 위료되니까. 선생님의 고지 열정약은 내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거하고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. 아휴, 됐다. 이제 드디어 쇼파에 앉았어요. 이제 좀 한숨 좀 돌리시고. 쉬시나? 이거다. 아휴. 어머. 왜냐면. 이제 저걸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. 저게. 춤 메이트만 하는 거. 에어로빅이요? 그걸 따라 하게 되더라고. 아니, 저는 쇼파에 앉으셨길래 이제 쉬시나 보다 했는데. 바로 또 이제 일어나서 위동하시네요. 이게 다 되더라고. 진짜 활력이 넘치시네요. 응. 내가 치매에 자꾸 흔들으면 치매에 안 걸릴 수도 있대. 뭐 그건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. 그렇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일단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니까. 나이 먹으면 굳어지니까 자꾸만 굳어지지 않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또 내도 또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기도 또 좋아지는 것 같고. 집에서 흔드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. 내 마음대로 흔드는데. 이렇게 음악에만 춤추시고 이러면 내 건강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냥. 따라서. 근데 춤도 춤이지만 머리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이것도 이유가. 심히 좋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. 이게 귀도 막 이렇게 만져주래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이게 또 뇌도 좋고. 이게 좋대. 그래서. 아니 선우 의원님께서 가벼운 운동을 정말 쉴 새 없이 하셨는데요. 이 뇌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. 진짜.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되잖아요. 그러면서 뇌세포의 활동도 촉진이 됩니다. 실제로 가벼운 운동이더라도 꾸준히 해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워낙 꾸준히 해요. 아침마다. 예예. 그러니까 뇌 건강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녹화 갈 때는 깜빡 잊어먹고 가지만 안 할 때는. 그렇죠. 잊어먹을 때는 못합니다. 네.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